강남구가 목골 구립도서관에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강남구 치매안심센터는 목골 도서관에 치매 도서 코너를 설치해 전문서적과 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청담도서관은 최근 추가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로 책을 배달하는 도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구는 선도도서관 지정은 구민들이 치매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치매안심마을과 치매안심약국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